1, 2, 3 텐터스테이! 안녕하세요 펜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펜타고니 컴백을 맞아서 OSMV 채널 스타로드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스타로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죠. 네 저희가 지난해 서울에도 OSMV 채널로 팬분들을 만났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때 형이 맹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연습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예쁜 스튜디오를 제가 직접 서점답서를 통해 마련해봤습니다. 그만큼 오늘 더 신나게 놀아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무엇을 하면 되나요? 그건 여원이다 설명할게요. 오늘 저희 신곡 안무 챌린지부터 월요일즈 먹방된다 준비가 되어있지만 저는 먹방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요즘 컴백되면 되게 힘들고 약간 좀 바쁘게 지내잖아요. 오늘 조금 즐겁게 한번 놀아 봅시다. 네 그러면 스타로드의 펜토몬 편 시작해볼까요? 고고! 고고! weβ! 1, 2, 3, 2, 3, 4, 5, 6, 6, 7, 8, 8, 9, 10 1, 2, 3, 4, 5, 6, 7, 8, 9, 9, 9, 10 1, 2, 3, 4, 5, 6, 7, 9, 10 1, 2, 3, 4, 5, 6, 7, 10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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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hearer 와 이거 진짜 무섭다 χ jotka 야 이건 진짜 어서요 어서요 가요 가요 아 나아 무서워 으아아아아아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아 이거 뭐야 뭐야 무거해 됐다 어디야 저거 어딨어? 혀 또 어딨어? 저 혀 또 왔다 어, 맞다 너무 많이 나왔어 노차로 배우면 돼 뒤로 가! 뒤로 가! 여기! 내가 거기 있어 여기 서부터 오차니까 뒤로가! 뒤로가! 진정이다! 표정이다! 넌! 뭐야 뭐야. 아니야 아야. 뭐야 얘. 뭐야 пять 천천히.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형 왜 여기 있어 형 왜 여기 있어 형 왜 여기 있어 형 지가 어딘지 몰라 아 무서워 벗어도 돼요? 뭐야 나 왜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맞았어 맞았어 아니 내가 갈라 그러는데 훈이 형이 여기 아니라고 계속 쳐가지고 내가 진짜 맞추던 거였어 나 센터 제대로 했어?